웹스케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캘린더의 타임포맷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케줄표에 표시되는 각 스케줄 항목의 시간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포맷 속성 값으로 시간을 표시할 형식을 지정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24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분을 표시하거나, 12시간 형식으로 시간만 표시하거나, 혹은 12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형식을 지정한 예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타임포맷 속성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기본값을 사용하면 오전, 오후가 구분된 12시간 형식의 시간과 분이 표시됩니다. 타임포맷 속성 값을 대문자 H 두 개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스케줄 항목의 시간이 24시간 형식으로 시간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타임포맷 속성 값을 대문자 H, H 그리고 MM으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스케줄 항목의 시간이 12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분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타임포맷 속성 값을 소문자 H, H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스케줄 항목의 시간이 12시간 형식으로 시간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포맷 속성 값을 소문자 H, H와 MM으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12시간 형식의 시간과 분으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